야, 야, 누가, 누가, 시발, 무릎, 야, 친구야, 싸우지 마, 먹자, 저거. 싸우지 마, 먹자, 이거, 먹자, 먹자. 해지 마, 저 새끼가, 보내줘, 지금, 무릎 급식을 보내줘, 빨리, 먹어, 빨리, 먹어, 빨리, 먹어, 빨리,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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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야, 저게 뭐야, 시발, 스카이구나, 이거, 뭐야. 그래도, 낙마 있었다. 사지 안 좋아. 허어어어어어어! 하루깡붕이 에서 무서운줄 모른다더니, 이게 딱 그 꼴이네요. 16인? 심지어, 다크해프? 놀아 볼까아? 야, 왜 아무도 안와? 새끼들, 왜 아무도 안와? 야아아아아아 이씨벌리 넘도러 안녕 아무것도 안하네 괜찮아 게이 좀 채웁시다 얘들아 오지마 오지 말고 알잖아 너희들 나 이게 방법 없어 열다섯 명이 다 덤벼야돼 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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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다섯 명 싹 다 들어와 날 흥분시켜봐 열두명 모두가 들어와야 될 것이야 다 들어와? 다 들어와? 다 들어와? 으아owy팍 14 아 WE EP 8 그렇지 다 덤벼 오르르 재밌구먼 재밌구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하하 너무 재밌어 뭘 쳐다봐 지가 타준 줄 알아 죽으냐 애? 자기눈에 안보이면은 그냥 자기가 안보이는 줄 알아 나가리 타줘 새끼야 애? 뭐 더 없나? 더 없나? 나와 대적하 인간 야라기파아아아아아 음... 야미이이이이 나 다크 엘프야아아아아아 에하곰링파아아아 에가미아미안 하하하하하하하하 인간은 나약해 너무나 더 나약해 반갑다 닌겜 일로와 이 뻘레새끼야 으아아아 에라이브 기파아아아 하하하하하 나무인원 제로 어디야 음 여기서 방이라고 있나? 여기구나 그래 이거 막은 뭐 달라지나 짜다 끝 초고소 인간전소 완료 충성 아 좋아요 이게 엑서지 10 와 맛있다 영상 좀 천사히 찍고 좀 쉬자 좀 쉬면서 하자 지금은 평소 템포로 가겠습니다 아직 체력괜찮으니까 왔다 왔다 새 미션 비상경보기 만원 미션이 맞구나 제발 나 좀 때려줄사라 와 일단 체력을 먹어야돼 체력 체력을 먹어야돼 야 엑서지다 친구야 친구야 정말 미안한데 나 좀 때려주면 안될까? 나 나 때려주면 안될까? 친구야? 나 좀 때려주면 안될까? 친구야 일로와 친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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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아무나 없나요? 저저저 든든하게 좀 제발 제발 아무나 아무나 좀 쳐줘 제발 제발 시래요 빨리 친구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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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량을 쳐 빨리 빨리 쳐줘줘줘 두 대씩 두 대씩 두 대씩 터질때까지 두 대씩 두 대씩 두 대씩 그렇지 그렇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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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맛있어 고마워 고맙다 선생님 안녕 이제 엑소 잡아야돼 시발 엑소 어떻게 잡았지 바이저야 나 줘 너 먹을래? 어떻게 갈래? 저 엑소 잡아야돼 너가 먹을래? 내가 먹고 그냥 깽 마실까 어떻게 해 니가 먹어? 내가 오케이 그럼 가자 가자 이 시발 엑소새끼 가자 얘들아 어디야 미쳐내바리 말해 개새끼 엑소 어디있어 흐흐헣 엑소 엑소의 십을 택냔 흐흫흐흫흫흫 흐흫흫흫흫 서리 이쪽이다 가자 내가 어떻게 될뒤게 너희가 미래를 부탁해 흐흫흫흫 여기다 흐흫 하 괜찮아 괜찮아 으하 괜찮아 자 헤법 끝났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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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법 다시 헤법 지옥 광달포~~~ 아~~ 안돼~~ 애들아 힘내! 이길 수 있어! 버텨라! 나 덮여야 해결 할 수 있어! 애들아 보여줘! 안 돼! ㅋㅋㅋㅋㅋ 뚫기 힘들어? 뭐가 뚫기 힘들어요? 뭐가 뚫기 힘들다는 거야? 변기요? 시바 헬리오 대단하나 자 헬리오는 간단해요 빨리 반패를 만들고 인생 다 팔고 덤비면 돼 선발 때 내가 할게 가자 가자 얘들아 선발 때 내가 할게 저 새끼 잡자 헬리오를 골라 쳐먹었네 미친년이 이거지 이거 맞잖아 내거든? 놀아 새끼야 쫓아가 이 시발럼 에피아 좋아 몰랐으니봐 인생 다 팔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야 시바 그리스도 못 이겨 하하하하 하하하하 존나 세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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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전력이었는데 반반피도 안 갔어 역시 에픽은 에픽이다 봉사게지 에픽도 즐겨야지 쥐새끼 잡는 거 재미없다고 한 열댓명이 동시에 덤벼줘 에픽도 재미를 보거든 우리가 좀 봉사게지 채워준 느낌으로다가 하하하하 야야야야야 상잡아 번다 흑불 흑불 먹어 복종을 뜨지 않을까? 이 정도 했으면 지금 비상경보기도 떴거든요 충분히 먹을만해 충분히 먹을만해 아 왜 그러실까 선생님 제가 무슨 잘못 졌다고요 개새끼야 에? 그리고 존나 확실하게 잘 쓰네 엄마가 밥먹으라 한 걸 수도 있지 다섯 명 전부 다 해? 4-4 공격 매그넘 좋은데 여기서 별로 윙남매가니까 아하 그럴 수도 있지 안 나오다 맛있는 거 맛이 없는데 이거 오케이 아 너 멀다 멀다 난 가까운 곳에 가겠어 모노셀리스 어 잠깐만 알만한데 야 승수 미션도 챙겨야지 그치? 오고 이거는 그냥 1승 가볍게 가지 맙시다 음 등급 확인하는 거야? 어머 안 좋네 등급 미션 뒤져야겠지? 뒤져야.. 뒤져야겠지? 막아? 도망가? 안 돼 안 돼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여기서 씨발 야소성 처하고 있네 미친놈들 야시 뭐가 빨리 이 새끼들 여기서 야소성을 하고 있어 어이가 없네 이게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탱크 압 저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니가 뭘 할 수 있다 그걸로 해? 니가 뭘 할 수 있다 그걸로 해? 아무도 안 싸워 이러면 안 돼 지금 게임에 안 싸우잖아 애들이 지금 다 그냥 놀고 놀고 자빠졌어 이러면 씨발 내가 암살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큰일입니다 이따기 너무 아무도 안 싸워 저 새끼는 미니 탱크를 먹었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와 알았고 다음은 체력 얘들 좀 생각이 없네 아주 좋아 식량 오히려 나이스 챙겨가자 여기도 좀 파미아웃거든요 여기 이 친구들 힘을 비축해 힘을 비축해 힘을 비축을 존나한 다음에 이제 게임 템포 올릴 준비 오지마 나 견제하지마 형 너만 손해하아 오지마 너만 손해라인가 급한 게 누구야 너라니까 넌 지금 급해 나는 급하지가 않고 올라가다가 내려가면서 말아주고 띄워주고, 띄워주고, 버려주고 어때 막 급하지? 막 내가 뭔가 해야되는데 막아야될까지 안돼 안돼 오 아파 확정 띄워주고 이피로 해봐라 탱크네 이피 힘든데? 잠깐만 와 닥터핏이냐 이걸 다 먹었구나 우리가 싸우는 동안 이피 힘들구만 쉽지하다 1대1이 제일 문제야 가만히 숨은 새끼야 이피거든 숨겨놓은거 없고 5만원 없고 5만원 존나 아프네 어떻게 스트레칭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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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 안녕